지역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지만, 지역 중소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지역의 SPP조선협력업체 100여 곳이 SPP조선 본사에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올 들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250억 원대.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수개월째 직원들의 임금을 채부로 하고 있고, 일부는 도산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교역 물동량 감소, 그리고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저가 수주라는 악재 속에서 SPP조선의 손실부는 올 들어서만 2천억 원에 이릅니다. SPP조선은 채권단 내부의 의견 차이로 운영자금 2천억 원의 지원이 차일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고통이 중소협력업체 고스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PP조선의 협력업체 직원은 5천여 명. 특히 이들이 임금마저 받지 못하자 지역경제도 마냥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SPP조선과 채권단 그 어느 쪽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매우 힘든 관계로 그러지 못한 점은 정말 재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행 간에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심각한 조선업계의 불황 속에서 애꿎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